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주은, 이수연입니다. 1부에서 이제 오프닝이 올 때 눈물 나는 장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눈물 저희가 닦아 드릴게요. 아셨죠? 베트맨 2부에서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눈물 뚝 그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기는 전략들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눈물이 났잖아요. 어떤 이유로 눈물이 났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 거래소 시장은 글로벌 불확실성 때문에 방향성을 잡지 못했는데요. 삼성 계열의 그룹주가 일제히 생생하며 코스피 하단 지지해주며 큰 폭의 하락은 면했습니다. 코스피 오늘 0.7% 내린 2,34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으로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들이 오늘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각각 1,127억 원, 1,454억 원 매도했고요. 기관이 홀로 2,700억 대 매수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수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업종의 부진들이 이어지면서 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코스닥은 10거래일 만에 1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3.7% 떨어진 778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동반 매도를 보였던 개인과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함께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각각 1,400억 대, 320억 대 사들였고요. 반대로 코스피에서는 사자세를 보였던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1,600억 대를 매도했습니다. 환율 시장도 살펴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은 1년 7개월 만에 1,12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완화 약세와 주식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하락세를 지속하며 5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코너죠. 마켓 초이스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만나볼 텐데요. 먼저 외국인의 선택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양 시장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옴니 시스템을 사들였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대우건설과 시스웍을 순매도해두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 동안 나왔던 이슈 때문인지 삼성 특집이 되어가고 있긴 한데 외국인의 선택 중에 순매수를 해줬던 종목 중에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옴니 시스템을 외국인이 사들였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일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위원님 좀 차트적으로 자세히 분석 부탁드릴게요. 삼성전자 오늘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기관도 샀고 연기금도 샀고 지금 샀는데 오늘만 산 게 아니고요. 이번 달 누적으로 한 달 동안 누적을 보면 외국인들이 1,300만 주 많이 샀죠. 그리고 기관들이 500만 주. 반면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1,700만 주로 삼성전자를 이번 달만 열심히 매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누적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보면 외국인들, 기관들, 금융투자들 열심히 샀고 아까도 이슈가 우리가 좀 살펴봤듯이 삼성전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라도 삼성전자를 만약에 잃게 되게 되면 쭈루룩 잃어버릴 수 있는 경영권 방어를 실패하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삼성 SDS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부터 해가지고 지금 순화축적어조로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쭉 보더라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특히 지금 또 많이 산 부분들이 우상향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들어오지 않았나. 최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벌써 이런 셈법들은 이미 벌써 외국인들도 계산안에 돼 있어서 이미 그래서 이번 달에 인해서 다 들어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어제 별세 소식이 나올지 안 나올지 외국인들이 먼저 정보들이 빠르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알았든 알지 않았든 어느 정도 예상은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상승하겠다 정도는 가닥을 잡고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죠. 못 간 게 아니에요. 지금 바닥에서.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역사상 신고가를 두고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넘어가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도 공개 방송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비중을 70% 가지고 있대, 그분은. 매수가격은 그때 5만 7천 원인가 5만 4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5만 9천 원이 깨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가져가셔도 된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5만 9천 원 안 깨지면 그냥 냅두셔도 정보점 돌파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옴니 시스템.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인데요. 옴니 시스템. 최근에 이제 막 왔다 갔다 변동성이 심해서 좀 매매하기 좀 곤란했을 수도 있어요. 전력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움직였던 건데 최근에 이슈를 좀 살펴보니까 한 며칠 전에 나왔던 이슈인데 정부에서 2025년까지 스마트 시티 사업에 1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스마트 시티 관련주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에서 스마트 관련주들에 갖고 쭉쭉쭉 한번 움직였는데 이 스마트 시티가 있잖아요. 이게 테마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스마트 시티고 교통 시스템 체제뿐만 아니라 5G도 마찬가지고 인프라서부터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하나의 도시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도시를 스마트 시티로 만들겠다. 그러면 그 안에 인프라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움직일 수 있는 테마는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안에다가 재생에너지를 논다라고 하면 태양광을 논다라고 하면 태양광도 스마트 시티로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태양광뿐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가든 인프라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 스마트 시티인데 딱히 그걸 딱 콕 집어서 움직였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거지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수급이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맞춰서 거래가 최근에 막 실리고 있잖아요. 등락폭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결국은 수급세, 이슈는 핑계로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이슈 맞춰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 매도 물량을 그렇게 많이 정리하지 못해서 그래서 좀 더 움직이지 않아. 오늘도 81만 중 매수가 들어왔는데 내일에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한다고 하면 다시 또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시장이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바닥에서 장대양봉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떨어지는 칼라가 그러죠. 그래서 바닥이 어디로 찍힐지는 몰라요. 아직은. 그런데 저게 바닥을 찍히게 되면 그때서는 낙폭가족 목도도 움직이고 옴니 시스템도 또 정거점을 돌파하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옴니 시스템은 쫓아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아직 정거점을 뚫지도 못했고 저항 부분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함에 따라서 또 빠질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그냥 매매적인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슈는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시티 이거 살펴보시면서 일단 내 일장도 잘 이거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수급 주체 중에 한 명이죠. 외국인의 선택 중에 순매수를 해줬던 종목 역시나 삼성전자 오늘 들어와 있고 옴니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경제 이정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슈에 따른 종목들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들어오시면 많은 이야기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든 시장에 대한 이야기든 도움 말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외국인들이 순 매도를 했던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대우건설과 시스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우건설 오늘 2.5% 하락했고 시스웍도 8%대 급락이 나왔는데 대우건설 먼저 왜 하락했는지 좀 봐주실까요? 네 왜 하락했을까요? 외국인이 편하세요? 역으로 묶어졌네요. 일단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별 매매 동량을 한번 보면요. 오늘 외인들이 좀 많이 팔긴 했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기관이 꾸준하게 지금 계속 매수를 해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건설사들을 좀 섹터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좀 상당히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어떤 기관들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매매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단행해야 되는데 있어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권에 있고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시장 상황에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이 좀 괜찮고 바닷건에 있는 종목들을 기관들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보통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요. 종목들이 대부분 좋은 종목들, 성장성 위주의 종목들은 다 올라버려요. 그리고 나면 남는 종목들이 경기 방어 관련 주라든지 시장에서 평소에 인기가 없었던 굉장히 저 PBR 관련 주들이 상승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산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시장의 고가권에서의 끝물이 왔을 때 자산주들의 수급이 쏠리는 경향이 좀 크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는 또 자산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신호로서 자산주들의 매수세가 좀 몰린다 하면 그걸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오는 부분으로 신호로 하나의 신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 보통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공포심에 매수를 못하게 돼요. 그런데 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회사 기본적인 자산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에 자산주들을 우선적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나의 신호로서 바닥을 찍은 부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우건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 쪽에 있는 저 PBR 관련 주들의 흐름이 바닥권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건설 쪽에서도 건설 회사들이 대부분 저 PBR 관련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수급이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건설 쪽으로는 매수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가권에서 모였던 거 팔아먹은 정도의 그런 물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 보게 됐을 때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트렌드에 놓여 있죠. 그런데 이제 월봉을 보시면 끝없이 빠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저평가했고 재작년에도 저평가했고 그 전년도에도 저평가했어요. 그래서 건설 회사를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는 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이 종목을 사서 장기 하락 추세를 벗겨내고 이 종목이 대세 상승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단기적인 반등 흐름 정도 노리시는 정도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스웍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시스웍에 최근에 또 시세가 엄청 많이 오른 그런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이 떨어졌죠, 솔직히. 그래도 잡아주는 모습인 것 같긴 해서 최근에 흐름이 저는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점 상한가를 굉장히 강하게 갖다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언급을 드리면서 매수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죽어가는 종목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화를 내시거나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은데요. 왜 죽어가는 종목이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회사가 망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단기간 급등 이후에 지금 주가는 하락으로 추세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저점들끼리 이렇게 연결된 지지선, 추세대 하단 라인을 찍고 지금 추세를 전환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000원 부근에 이제 저점을 한번 잡아줬는데 61선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 전환이 한 번 정도는 나와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리이긴 한데요. 오늘 분봉에서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항대 물량이 있어서 8,600원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어려운 흐름이 지금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흐름은 단기적인 반등 흐름 정도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방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쌍봉을 만들어놨잖아요. 쌍봉을 만들어놨는데 윗고리가 굉장히 길게 달린 장대 양봉이 하나 있죠. 제 생각인데, 이거는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인데, 제 경험상 세력들이 물량을 다 정리했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단기적인 반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정리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 종목들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보면 기타 법인이라든지 외인들의 매도세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정리되는 물량은 저기 한 2천 원 아래에서 매집이 된 물량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팔든 다 수익입니다. 개인투자자분들이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저점 부근이 정확하게 지금 6,820원인데 6,800원 이탈하면 이 종목은 그냥 정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분들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단타나 단기 이런 거 굉장히 스캘핑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도 괜찮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분들, 특히 주린이분들은 접근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뭔가 차트를 굉장히 많이 봤던 그런 스킬이 좀 느껴지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이주현 위원님께 이런 스킬적인 부분들 내 종목도 이런 상담 받아보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이주현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종목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도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가득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기관이 선택했던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물산 매수 신성 ENG 매도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서울반도체 순매수 YG엔터테인먼트를 매도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아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종목이고요. 서울 반도체는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오늘 차트가 좀 올라가는 모양새인데 일단 삼성물산 먼저 간략하게 봐주실까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이랑 이슈가 되면서 한번 주가가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었죠.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좀 됐었는데 오늘도 기관에서의 매수세 강했던 부분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랑 부합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연말에 배당 성량을 높일 가능성 삼성전자의 배당 성량을 높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면 삼성물산 역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주주들 역시 좋은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부분에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서울반도체로 바로 넘어가죠. 서울반도체는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는 부분이 좀 서프라이즈하게도 코로나19 영향으로 LED 관련해가지고 TV 매출이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TV 판매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서울반도체가 LED 패키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혜를 좀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상태는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2만 원, 19,000원대부터 2만 원대의 저항 라인이 조금 두터운 자리거든요. 그런데 주봉에서 이제 좀 큰 그림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장기 하락 추세 저항을 벗겨놨어요. 벗겨놓고 지금은 이제 전 고점 부근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같은 뉴스라면 주가가 좀 시원하게 뽑아줬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실적 관련 모멘텀은 그렇게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온다 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파동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항 역시 이렇게 추세대를 만들어 놓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9월 말부터 해서 시세가 나온 이 상승폭을 한번 보시면 조정 지금 잘 받았다 생각되고 21선 안착해서 다시 상승 방향으로 돌릴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을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요. 신규로 진입은 조금 더 시장 상황을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보유자분들은 좀 전에 그어드렸던 이 추세 이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평단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상승 상방향으로 보시고 가져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서울 반도체의 경우는 또 실적 호조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황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상방에 좀 부딪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께서 일부에서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수급도 체크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점들까지 여러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기관의 선택 중에 순매도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신성 ENG와 YG엔터테인먼트 살펴볼 텐데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나 한창 호재가 있을 때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YG엔터테인먼트 언제까지 내려갈지 많은 분들이 좀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일단 신성 ENG랑 YG엔터테인먼트 바로 분석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관들이 좀 많이 매도한 종목 코스피 코스닥 좀 살펴볼 텐데요. 신성 ENG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태양광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그린 뉴딜 관련주로 해서 급등세를 펼쳐주다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신성 ENG 바닥에서 말고 좀 떠 있는 상태에서 2,250원, 70원, 50원에서 매매 시그널 방송하고 그다음에 주식 실전 매매 정수에서 거기에서 이거를 매매적으로 한번 공약을 한 종목으로 들였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70% 올라갔다가 지금 팔아도 사실은 30%대의 수익을 내고 팔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수급에서 만약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로 지금 다시 들어온다라 그러면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오겠지만 지금 수급이 계속 고점에서 매도가 계속 추려하고 있습니다. 보면 기관들은 한 달 내내 팔고 있고요. 금융투자들도 열심히 지금 한 달 내내 팔고 있고 외국인들은 그래도 조금 매수를 해주다가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열심히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이 깊어져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바닥에서 보더라도 주봉을 보든 월봉을 보든 분명히 바닥에서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은 좀 깊어지지만 어느 정도 빠지면 빠지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린 뉴딜로 해서 전 세계적인 유럽도 추세고 그다음에 미국도 추세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생에너지라든지 이쪽이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태양광과 태양광과 풍력은 다시 움직일 것 같아요. 대신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은 좀 많이 세게 받을 수 있다 해서 원래 자리 저점이었던 2천 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일서부터 빠져도 또다시 27%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빠졌다면 이런 식으로 안 밀리는데 많이 올라갔던 애들은 많이 밀려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특징은 많이 빠졌던 애들을 내지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사줬던 애들은 잘 안 밀리거나 오히려 플러스가 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차별하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애들은 이 빠지는 폭이 뭐 이만큼이 아니고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수급도 꼬였기 때문에 신성이엔지는 제가 볼 때는 2천 원이 깨질 수도 있고 2천 원까지 밀릴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밀렸다가 나중에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3,700원, 4,000원 이 부분은 내년이나 내후년에서는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조정받았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YG 엔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YG 엔터가 많이 빠지는 거는 일단 빅히트가 오늘도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엔터주에서 빅히트가 빠지면서 빠지면서 관련 지금 엔터주들도 계속 빠지고 있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바닥에서 많이 올렸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제가 타방송에서 2018년도에 바닥에 있을 때 YG 엔터를 많이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YG 엔터를 그리고 나서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가고 나서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때 이제 팔아라 한 40% 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때도 한 60%, 60% 일단 40% 정도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간 거다 그랬는데 추가적으로 20% 더 올라갔지만 많이 빠졌죠. 그런데 많이 빠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길 또 고점을 다시 돌파하면서 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라 생각하시면 올라갔다가 많이 빠지면 얘도 많이 빠지면 또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 기관들이 많이 팔았지만 외국인들은 그래도 내려올 때마다 잘 팔지를 않아요. 이렇게 매수를 조금씩 해준단 말이에요. 물론 매도 물량들이 더 커요. 보험이 더 많이 팔고 기관이 더 많이 팔기 때문에 수급은 꼬여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세게 조정을 받으면 제가 볼 때는 한 3만 원이나 2만 5천 원 정도 내려오면 완전히 바닥을 찍어서 바닥에서 급반등 그래서 강한 반등은 나온다. 만약에 2만 5천 원까지 찍힌다 그러면 저점이 바닥이 돼서 3만 5천 원까지 반등 나오면 한 40%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세게 올라가면 4만 원까지 올라가면 2만 5천 원에서 4만 원까지 가게 되면 거의 60% 육박하는 58% 정도인데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이런 데서는 많이 수익이 나옵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서도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지니까 많이 올라가죠.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엔터주의 흐름들은 끝난 게 아니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세게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YG와 더불어서 엔터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최근에 흘러내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수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릴게요. 기관의 선택까지 만나봤으면 마지막으로 개인의 선택 확인해봐야겠죠. 개인의 선택 함께 만나보시죠. 양시장에서 개인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입니다. 개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산성 엔지니어링 역시나 사들였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똑같이 또 대한항공은 순매도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와 박셀바이오는 순매수가 나와줬고요. CIS는 순매도가 나와줬습니다. 한 종목씩 또 위원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또 사들였습니다. 개인들도 삼성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보세요? 지배 구조 오늘 이제 그런 개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삼성 그룹질이 강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선택을 다른 쪽은 이제 많이 올라가버리니까 선택을 못하시고 이제 얘가 안 움직이니까 이걸 사신 것 같은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뭔가 지배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삼성 전자한테 지분을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이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들은 여기 지금 나오질 않네요. 어쨌든 그래서 좀 수급적으로 볼 때에서는 좀 이게 약해요. 지금 약하기 때문에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삼성 전자의 지배를 가지고 있는 삼성 화재라든지 삼성 전자를 1.49%의 지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 화재라든지 삼성 생명 8.51% 그리고 삼성 물산이 5.01% 삼성 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주가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고 삼성 물산, 삼성 화재, 삼성 생명 같은 경우는 수급을 보면 이쪽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보험과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아까 봤었던 삼성 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오늘 기관들이 좀 많이 샀죠. 연기금도 많이 샀고 사모폰드도 많이 샀고 그리고 삼성 생명도 삼성 생명도 지금 보면은 투신이 사거나 어쨌든 최근에 외국인들이 오늘 좀 팔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삼성 엔지니처럼 이렇게 수급이 이렇게 좀 꺼여있는 상태에서는 폭락은 안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박스권의 흐름으로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해서 좀 주가가 좀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우려는 좀 됩니다. 지금 기타 범위에서 30일만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가에 흐르면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되면서 뭐 주가가 뭐 위험하게 보이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수급이 꼬여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빠질 때마다 무조건 물타기는 답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수급이 만약에 다시 기타 범위 매수가 들어오거나 기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모를까 지금은 이거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재미없는 흐름이 좀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오늘 많이 사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이상은 추가 매수는 좀 신중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박셀바이오 좀 낯설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박셀바이오가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이슈로 좀 살펴보니까 국내 세포치료제 핵심 기업 평가 등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NK세포라고 해서 간암치료제에 쓰이는 부분 세포치료제의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특정 세포만 열심히 공격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티제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도탄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암이라든지 특정 이 부분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공격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런 생산이 가능하고 경제업체 대비 사업 확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크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갑자기 그게 호재 뉴스가 되면서 이제 급등을 하는 경우가 나왔는데 일단은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를 많이 사셨다고 그러는데 많이 사시긴 했네요. 일단은 이게 호재 뉴스가 코로나 이슈가 지금 계속 살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면역세포라든지 아니면 면역항암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슈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인 것 같고 내일 그러니까 이게 유통 물량이 좀 작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가총액이 한 1800억 정도가 됐는데 글쎄요. 내일 또다시 한 번 더 강할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추경 매수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분차트에서 지금 28,000원에서 지금 여기서 안 무너지고 올렸거든요. 그러면 3만 원과 2만 8,000원 이 두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가지고 있을 만은 합니다. 이게 깨지지 않으면 그래서 내일 반드시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 밀리면서 3만 원이 깨진다. 그럼 절반을 매도하시고 2만 8,000원이 깨진다. 그럼 나머지 물량도 다 제가 볼 때는 매도를 해주시는 게 차익신원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뇌동매면 안 되겠죠. 개인들이 선택했던 종목 중에 순 매수해줬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는 개인들이 순 매도했던 종목입니다. 대한항공과 CIS인데요. 대한항공은 최근에도 주가가 시장이 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견조하게 올라졌고요. CIS는 급락했다가 이제 차트가 막 이렇게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먼저 대한항공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대한항공 오늘 개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오늘만 많이 판 게 아니라 지금 매매 동량을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기간이랑 기간의 수급이 굉장히 좋고 외인들도 꾸준하게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게 중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항상 물어보시면 대한항공을 사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만큼 국적항공사이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고 내년에 코로나 이슈가 끝난다 하면 괜찮아질 섹터에서 항공주들은 당연히 빠질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 바닥 부근에 놓여있는 대한항공을 중장기로 내릴 때마다 분할로 모아가라는 전략은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쉽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갖다가 조금 올랐다고 지금 파시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깝다라고 해야 되나? 안타깝다라고 해야 되나? 아직 안 팔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종목을 조금 더 길게 보고 좀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정이 나온다면 내수 관점으로 생각을 해둬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요. 완전 바닥을 찍고 지금 돌리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돌리는 흐름에서 장기 하락 추세선 다 벗겨놨어요. 지금 최근에 보시는, 최근에 이제 보여지는 이 저항선까지 올려두고 지금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전 고점이었던 2만 천 원이죠. 2만 천 원 위로 지금 주가가 올라섰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지금 조금 더 올라가면 바로 상단에 2만 2천 5백 원 정도의 장기 입형선이 하나 있어요. 480선이 있는데 이 장기 입형선에서 조정을 조금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2만 5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짧게 보지 마시고요. 이제 상승 추세 타고 있는 종목이니까 좀 더 길게 한번 가져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못해도 지금 전 고점 부근이 2만 2천 5백 원까지는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급 보시고 외인과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해가는 종목이니까 수급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상승한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지금 신규로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은봉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세요. 어차피 내년을 보고 사야 되는 종목이니까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CIS인데요. CIS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로 제가 방송을 막 시작을 했을 때 추천을 드려가지고 굉장히 주가가 좋게 올라갔던 종목이고 저한테도 기억이 상당히 많이 남는 종목이에요. 이 회사가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조금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만드는데 CATL이라고 중국 2차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코로나 이전부터 상승세가 좀 강하게 올라오다가 코로나로 급락이 나올 때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엄청나게 시세를 좀 강하게 냈던 종목이에요. 단지 지금 9천 원대에서 행보 수렴을 하다가 지금 주가가 하방으로 방향을 잡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정이 상당히 아름답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2차전지 섹터가 앞으로 더 이상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할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조정 이후에 나중에 2차전지 관련주들도 사실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부각을 받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저는 지금은 추가적으로 조정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위치인데요. 5천 원 부근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반등을 노리고 저점 매수 기회로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보시면 기술적으로 박스권 저항을 만들어놨던 가격대 6,1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격대를 깨고 내렸고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상승을 했던 기준봉 하단도 깨고 내렸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 수익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잖아요. 코스닥 종목이고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폭도 지금 바닷건에서 올라온 거에 중심 부분까지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천 원을 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언더슈팅이 나오는 경우에는 깰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밴드 때 지금 제가 5,150원부터 4,800원까지 밴드를 잡아놨어요. 이 구간까지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두시고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저점이야 하고 확 지르지 마시고요. 1%씩 1%씩 지지 여부 확인하면서 조금씩 사는 겁니다. 그래서 5% 채우시고 또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 만들어졌을 때 한 5% 정도 채우시고요. 그리고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하고 상승 흐름이 명확해졌다라고 생각이 될 때 또 5% 정도를 채우신다 하면 단기적인 관점으로나 중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 괜찮은 수익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급 현황을 한번 보면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이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꾸준하게 지금 기관에서의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고 엄청 큰 물량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가정을 한다 하면 지금 가격대부터는 외국인들이 던져주는 물량을 계속 받아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수급 상황, 매수세가 앞으로 한 며칠 정도 지속되는지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CIS는 뭐 하단 지지 여부 확인만 되면 조금씩 조금씩 사면서 수익을 좀 기대해봐도 되겠다라고 말씀해주셨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마켓 초이스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슬기로운 주식 생활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오늘 슬기로운 주식 생활 주제는 귤을 원없이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한항공 이주연 의원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지 코로나만 물러가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는 분들이 지금 채팅방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다음 내년도에는 좀 코로나가 없어지고 나서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종목 이런 걸로 슬기로운 주식 생활 주제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도요. 그러니까요. 이게 갈 수는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왜요? 방송을 해야 되니까. 베스트 트레이딩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가 없어서도 여기서 죽는 걸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은 귤을 왕창 사 먹을 수 있는 종목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이정수 의원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배당에 대한 이슈도 있는 종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의원님. 금융주들이 배당에 대한 이슈로 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일단은 은행주들이 그랬고요. 보험 섹터들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증권주들도 배당에 대한 얘기들이 같이 나와주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게 좀 괜찮아 보여서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을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는 안전한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실적에 대한 부분, 3분기 실적에 대한 호조 얘기들 얘기 나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배당 이슈로 지금 은행주 같은 게 어차피 금융주들은 트로이카라고 그러죠. 금융트로이카 세 업종이 보험, 증권, 은행 이쪽 섹터들인데 굉장히 다 강했어요. 신한지주도 최근에 굉장히 강했고 한번 여기서 방송에서 한번 그거를 정리해드렸던 것 같은데 은행 업종들이 DBG 금융지주도 굉장히 강하고 대구은행, DGB 금융지주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수급도 마찬가지. 은행주들의 흐름들이 BNK 금융주도 마찬가지고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KB 금융도 마찬가지고 수급들이 다 좋은 상태에서 굉장히 다 강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해요. 삼성생명은 지금 이슈 때문에 강한 것도 있지만 그거 제외하고도 보험주도 굉장히 강한데 증권주들도 굉장히 강해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최근에서도 계속 수급이 좋았고요. NH 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수급이 좋으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 업종에 있는 금융주들이 강한 이유는 배당은 제가 볼 때는 핑계인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공약을 하지 않습니다. 사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오늘 시장이 약간 흔들릴 때 오늘 코스피가 1%는 아니지만 한 0.8% 정도 내에서 장중에 흔들릴 때 이쪽이 무너졌는데 이쪽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만약에 시장이 급락이 나올 거였다면 아마 금융주들도 최근에 대구은행도 그다음에 부산은행도 신한지주도 모든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가 아마 폭락을 나왔을 겁니다. 아니면 내일이라도 폭락세가 나오면서 이쪽에 저점을 깨겠죠. 8천 원 깨지고 7천 원 깨지고 다 이렇게 지금 빠져야 되는데 도통 그렇게 빠질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하나투자증권이 오늘 고점에서 지금 올라간 것도 없지만 좀 밀리긴 했지만 밑에 기준영봉 살려놓고 있고 오늘 수급을 보니까 수급을 보니까 그래도 수급이 양호하게 크게 매도세가 나오지 않고요. 최근에 오히려 41만 매수가 들어왔던 외국인들 오늘 7천 주 정말 이만큼 팔았죠. 그래서 지금 조정받을 때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이번 달에서 지금 100만 주를 샀는데 엊그저께 41만 주, 22만 주 이렇게 산 종목들 그래서 수급이 맞아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순한 매로 공략을 하는 게 지금 시장이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 지금 시끌시끌하게 지금 삼성그룹주들 많이 보시려고 했는데 이미 많이 떴습니다. 물론 더 가겠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이 가겠지만 이미 시끌시끌한 이슈를 쫓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보지 않는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 시장은 또다시 바닥을 치고 움직이게 되면 개별주들도 강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서는 일단은 업종의 대표주인 업종의 증권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라든지 안전하니까 지금은 수급 쪽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전한 쪽으로 해서 거래소, 중용주가 됐든 대용주가 됐든 이쪽으로 지금 당분간은 이쪽으로 쏠림을 보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격은 1750원에서 이거 내일 시장이 만약에 좀 더 밀리면 지금 가격보다 좀 더 싸게 그래서 1750원에서 싸게 사면 1750원 비싸게 사면 1850원 그래서 1850원에서 분차트 보면 오늘 밀리기 전까지의 그래서 이 폭을 보고 밀리면 1750원까지 그렇게 해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목표가격은 한 2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자리 2천 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670원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귤을 박스채로 사먹을 수 있는 종목 오늘은 제가 하나투자증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귤을 한 박스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될 말씀을 드리면서요. 목표가 2천 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노란톡 통해서 또 만나보실 수 있는데 서울경제 이정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있으시죠?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뭐 위원님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활약을 하고 계시니까 아침에 또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들 또 배트맨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또 이 노란톡에서도 자세하게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방송 보시면서 좀 이런 알짜배기 정보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이주연 이염님께서 말씀해주신 종목 공개해볼 예정인데요. 이미 유튜브 채널에서 맞추신 분들이 계세요. 바로 알려주시죠. 네, 써니 전자입니다. 제가 이제 채팅방에서 저점에서 계속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써니라는 노래를 좀 많이 틀어드렸었는데 노래까지요? 네. 지금 대선 테마를 제가 한 석 달 전부터 바닥에 있을 때 계속 모아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대선은 지금 1년하고 한 5개월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그러면 투표하는 날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다 빠지고 정책 관련 주들로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할 시기고 이미 바닥에서 매수할 자리는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생길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상하가 간 종목 중에 윤석열 관련주라고 하면서 손을 이렇게 대선 테마입니다. 이러고 손을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대장주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 새롭게 나오는 종목들 앞으로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얘도 대선 테마였어? 할 정도로 관련주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거 검색 자주 하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지 그런 게 보일 거고 지금 제 생각에 인물들 별로 봤을 때 안철수 당대표 같은 경우는 대권 출마를 안 한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선 테마들이 움직이는 시점이 되면 삼성전자보다도 더 안전한 종목들이 대선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대선을 우리가 투표를 하는 일은 사라질 일이 없습니다. 갑자기 독재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계속 돌고 돌지만 결국은 시간은 다가갈 거고 임박해질수록 기대감은 고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될 거기 때문에 모멘텀이 거의 99.9%가 살아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필승 전략으로 시장이 안 좋아도 여러분들이 수익 날 종목들은 대선 섹터에 있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시세가 좀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잘 알려져 있던 종목입니다. 안내비라든지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안철수 테마 이러면 바로 나오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옛날만큼 좀 시원시원하게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결국은 다 올라갈 거예요. 지금 조정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잘 나와주고 있는데 상승 추세의 흐름을 지금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진 상승 추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종목을 지금 이 가격대 부근 그러니까 4천원대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수를 한번 해보신다 하면요. 지금 보시는 이 추세대 하단을 지지받는 자리가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대선 테마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확질러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 종목도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보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요.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매수가를 제가 4,200원부터 4,000원 정도로 잡아놨고요. 내려올 때마다 1%씩 분할로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5,500원 정고점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많이 갈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앞서 대선 때마다 주가 움직였던 거 보시면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6,400원대가 올해 신고가 부분인데 여기까지는 갈 가능성 좀 높다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래도 보수적으로 5,500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손절가는 솔직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3,400원 정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안철수 의원이 저는 출마 안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주연 의원님의 종목은 써니 전자였고요. 정치 테마 관련 주로 매수가 4,000원에서 4,200원 사이 목표가는 5,500원 이상인데 그 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 가능하다고 보셨고요. 손절가 3,400원 제시했습니다. 노란톡에 함께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들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이주현 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짧게 내일장 전략도 위원님들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저희 내일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오늘도 약세를 보여줬는데 일단은 코스닥의 약세는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많이 빠지면 또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도 전략을 드릴 때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 시장이 확실하게 바닥을 치는 양봉이 나오든 미국 시장도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들어주는 모양이 나오고 코스피에서도 2400을 돌파하는 모양이 나오고 코스닥에서도 800을 회복을 해주는 양봉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공약을 해야 돼. 그래서 확인을 하고 좀 공략하신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가 볼 때에서는 손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언제 반등이 나올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타이밍이 잡으셔야 되는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지금 빠졌던 종목들은 급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미국 시장 확인하고 우리나라 시장 확인하고 종목들 공략하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주연 위원님한테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주연 위원님 내일 어떻게 해볼까요? 짧게 시간상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락 출발을 내일 한다면요. 아침부터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크게 빠졌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굉장히 겁을 많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겁을 주면서 빠질 때마다 우상량 흐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시세를 짧게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당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위원님들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눌게요.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죠.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신혜 상담소도 저 도하나가 함께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